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인도 독립운동과 분할 종교적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날의 인도가 인도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하게 된 것은 거기에 종교적 이유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독립운동은 영국이 영국 브리티시 인도를 선언하고 통치하는 순간부터 시작됐고 특히 무슬림들이 적극적이었죠. 1905년 영국 인도 정부의 벵골 분할령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반대가 커졌고 독립운동은 격렬해졌습니다. 영국 인도 정부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죠. 1885년에 창립됐던 정치단체 인도국민회의는 인도 독립운동단체로 급선회했고 힌두 무슬림 지도자와 단체가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때는 인도 독립을 위해서 힌두교와 무슬림이 같이 협력을 했죠. 1920년대 이후에는 마트마 간디옹도 인도국민회의파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여기 간디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여기 그림이 간디죠. 간디고 왼쪽은 또 무슬림 지도자고 무슬림 지도자들로서는 아불 캄남 아자드. 이분이 아불 캄남 아자드죠. 인도 이슬람 대학의 마흐무드 알 하산 교수 등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힌두 지도자들보다는 무슬림 지도자들이 더 인도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인도 독립운동은 초종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하여 인도가 분할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마트마 간디옹이나 힌두 무슬림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도가 분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사실은. 하지만 영국 인도 정부는 1947년 인도 독립법에 근거하여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의 분할은 종교인구 통계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자치령과 인도 자치령으로 분할되었는데 파키스탄 자치령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과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졌고 인도 자치령의 인도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영국 인도는 영국의회의 1947년 인도 독립법에 의하여 독립과 동시에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할되었습니다. 분할의 직접적인 이유는 종교인구 통계가 그 근거로 작용했고 한마디로 거대한 인도와 대륙이 종교 때문에 분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디나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렇게 종교라는 이유로 인도가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할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그렇게 분할이 되어버린 거예요. 1947년 인도 분할 이후에 이슬람 교도의 3분의 2가 파키스탄에 거주하게 됐고 3분의 1은 인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인구 조사에 의하면 무슬림 720만 명이 인도에서 파키스탄형으로 옮겨갔고 720만 명의 힌두교인이 인도로 옮겨갔고 다수의 시크 교도가 인도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도에 있던 지금 인도에 있던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이제 가고 또 파키스탄에 있던 힌두교도들은 또 인도로 또 오게 되고 이런 엄청난 인구 이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동 과정에서 50만 명이 이제 희생자가 됐고 1200만 명이 집을 잃은 노숙자가 되었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죠. 모하마드 알리 진나. 진나는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인도 이슬람교 정치인으로 후에 파키스탄은 정치인이며 파키스탄은 초대 총독이 되었죠. 파키스탄에서는 콰이드의 아잠이라고 부리죠. 인도 독립운동 과정에서 인도 국민회의의 비폭력주의를 비판하였고 인도 국민회의가 자치권 행사 및 지방의회 구성에서 이슬람 세력을 배제하자 이에 반반 이슬람 국가 건설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1947년 7월 12일 파키스탄 독립과 동시에 영국령 파키스탄의 초대 총독이었고 8월 12일 파키스탄의 독립과 동시에 초대 국회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다른 무슬림 지도자와는 다르게 그는 분할을 택했습니다. 인도의 분할은 인도 아대륙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종교적 이유의 분할은 벵골을 서벵골과 동벵골로 갈라놓았습니다. 이스트 벵골은 방글라데시가 되었고 서벵골은 인도의 일부가 되어서 같은 벵골을 쓰는 벵골인들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1905년 영국 인도 정부의 핵체기도 했습니다. 판자부주도 벵골과 유사한 경우가 되었는데 웨스트 판자부와 이스트 판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가 종교 때문에 분할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보면 종교로 인해서 종교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원래는 힌두교, 불교, 자인화교 이런 종교가 주로 종교이다시피 했고 중세 이후에 이슬람교가 세력을 얻어서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났어요.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영국이 또 브리티시야. 브리티시 인디아, 영국, 인도. 이 시대를 또 거치면서 결국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무렵에는 힌두교와 무슬림 때문에 인도가 또 분할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인도 본토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슬람의 본거제가 됐고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이었다가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인 1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